Want to speak real Korean from your first lesson? Sign up for your free lifetime account at koreanclass101.com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경진입니다. 한국의 새해 첫날인 설날은 양력이 아닌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해 설날 날짜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는 설날이 양력 2월 10일, 2014년에는 1월 31일입니다. 설날에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의 첫날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새옷을 입는 설빔을 합니다. 또 온가족이 모여서 세배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설날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설날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설날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부모님이 계신 큰 집에 모입니다. 새해 첫날인 만큼 새해 인사가 중요하겠죠? 새해에는 모두들 예쁜 한복을 입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설날에는 조금 특별한 인사를 드리는데요. 바로 세배입니다. 설날에 어른들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릴 때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큰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설날에는 또 차례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차례는 조상님들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올 한해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드리는 전통 의뢰인데요. 차례를 지낼 때에는 먼저 커다란 상에 조상님들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과 고기, 국수, 전 같은 여러 가지 기본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상 가운데에는 조상님들의 사진이나 신이라고 하는 작은 표식을 올려놓고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모두 함께 상을 바라보면서 큰절을 함께 합니다. 차례가 끝나면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요.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은 가늘게 썬 가래떡을 물과 함께 끓인 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에는 누구나 꼭 떡국을 먹곤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질 때 나이를 하나 더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말을 할 때 쓰는 먹는다와 같은 동사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 새해 첫날에는 꼭 떡국을 먹곤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1월 1일이면 생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한 살 더 많아진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날에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다는 걸요. 설날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까찍까찍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까찍까찍 설날은 작은 설날의 의미를 표현하고요. 양력 1월 1일을 의미합니다. 즉 이 노래 가사는 음력 설날이 진짜 우리 설날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양력 설날보다 음력 설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물어본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설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설날이 되면 다른 도시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도 평소보다 10배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에서도 새해 첫날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나요? koreanclass11.com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근대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10년대부터 특히 갑작스럽게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독립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한국의 휴일은요. 이 독립운동이 일어난 3월 1일 3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사람들은 한 가지 구호를 다 함께 외쳤는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3.1운동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지금도 그 중 일부가 공원으로 남아있는데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갇혔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1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 중 유관순 열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 17살,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형무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3.1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 한 곳이 유관순 굴입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작은 감옥으로 바로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 지하 감옥입니다. 서대문형무소뿐만이 아니라 3.1절에 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집앞에 태극기를 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차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고 태극기 모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3.1절은 뜻깊은 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3.1절 날 아침 10시가 되면 한국에서는 전국에 커다란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의 정식 국가 명칭이죠. 이 대안의 독립이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된 뒤에 비로소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아무 걱정 없이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레슨은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에서는 어떤 독립운동들이 있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국교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불교, 기독교, 청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대표적인 기념일이자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음력 5월 18일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원전 37년에 한반도에 세워진 고구려라는 나라에서부터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는데요. 그때부터 부처님 오신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사람들이 거북이나 물고기를 들고 강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국에는 서울과 같은 도시보다는 지방의 산속에 큰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사람들은 전국 여기저기에 있는 큰 절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절 가운데에 있는 석가 주위를 돌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연등 안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기도 하면서 절 안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의 가장 유명한 행사는 바로 연등회입니다. 연등은 연꽃 모양을 한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 연등 안에 먼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은 다음 촛불이나 전구를 넣어 연등 속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밝혀진 연등을 절 안에 걸게 되고요. 연등 행사가 있는 날에 절에 가면 수만 개의 연등이 절을 환하게 밝힌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에 가면 절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먹는 음식이 사찰 비빔밥입니다. 여러분은 고추장과 밥, 야채, 고기를 섞어 만든 대표적인 한국 음식, 비빔밥 많이 들어보셨죠? 절에서는 이 비빔밥 안에 고기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 주변에서 직접 재배한 나무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듭니다. 이 비빔밥은 고기가 들어있지 않아서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날에는 절에 가서 이 사찰 비빔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오신날에 또 다른 이름을 알고 계세요? 바로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는 부처님, 탄신일은 태어난 날이라는 의미의 한자어예요. 석가탄신일과 부처님 오신날 모두 같은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석가탄신일에 사람들은 방생을 하기 위해 거북이와 물고기를 가지고 강가로 갑니다. 방생은 집에서 키우던 거북이와 물고기를 자연에 풀어주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석가탄신일이 되면 한강이나 청계천 같은 강가에 가서 방생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믿으세요? 그 종교에 대한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안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첫 번째 생일은 진짜 자기 생일날이고요. 두 번째 생일은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에 있습니다. 이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던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로 함께 나들이도 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린이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어린이날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923년 5월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어린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단 하루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당시 소사회가였던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여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습니다. 일제강점이 심해졌던 중간에 잠깐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어린이날은 계속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휴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휴일이 단 하루 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멀리 여행을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나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거나 근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이 갖고 싶은지 미리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맞춰서 어린이날이 되면 백화점에서 어린이날 특별 세일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이패드나 아이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았던 80년대까지만 해도 과자 상자가 가장 인기가 많은 어린이날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보통은 평범한 휴일처럼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쉬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날을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서 함께 놀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에 정답 알려드릴게요. 바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놀이기구를 타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귀여운 캐릭터 인형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놀이공원이 지금도 어린이날 가장 인기 많은 장소라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 있나요? 그날에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전쟁 다음부터? 아니면 조선시대부터? 둘 다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의 역사가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자어로 된 개천절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고조선은 지금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커다란 섬 강화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절이 되면 이곳 강화도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개천대재봉행사라는 행사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옛날 고조선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것을 개천대재봉이라고 하는데요. 10월 3일이 되면 이 제사를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줍니다. 이 행사는 먼저 하얀색 선녀옷을 입은 7명의 학생들이 부채춤을 추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제사단에 놓인 성화에 불을 밝히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늘에 있는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강화도에 가면 다양한 음식 재료들을 판매하는 행사장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바로바로 강화도 약숙입니다. 고조선의 왕을 한국에서는 당군왕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당군왕검은 오랜 기다림 끝에 여자로 바뀐 곰과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낳은 아들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 머물면서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 바로 마늘과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이 전설을 생각하면서 강화도 약숙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강화도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도 개천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서울광장에서는 10월 3일이 되면 개천절을 기념해서 전통적인 춤과 노래를 공연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전통의상을 보여주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개천절 행사를 보기 위해서 강화도에 가면 꼭 봐야 하는 역사적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입니다. 두 개의 돌기둥 위에 커다란 돌이 놓여진 모습인데요. 고조선이 시작하기 전 선사시대에 부족의 족장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돌을 운반해서 만든 족장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개천절은 한자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조선의 왕이었던 당군왕검의 아버지 환웅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한반도에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0월 3일을 국가창립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에서는 개천절과 같은 날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행사를 하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한국에서도 메모리얼 데이와 같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이들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인 현충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1954년부터 1954년부터 매년 6월을 호국보원의 달로 정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호국보원의 달인 6월 중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현충원을 방문합니다. 국립서울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묻힌 곳인데요. 6월 6일이 되면 이곳 현충원에 독립유공자와 국군유가족, 대통령, 그리고 국가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현충일 추념식을 갖습니다. 특히 현충일 추념식 중간에 순국선열을 위해서 묵념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현충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여기저기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묵념을 합니다. 사람들은 1분간 묵념을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게 됩니다. 또한 서울 광화문노에 같은 전국의 주요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량도 이 1분간은 잠깐 정지하게 됩니다. 현충일이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현충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현충일 글짓기 행사와 포스터 그리기 행사가 대표적인데요.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국전쟁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국군장병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한국은 휴전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휴전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적지 않은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렇게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1년을 24개로 나누어 구분했는데요. 이 중에 9번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6월 6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날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1954년에 현충일을 만들 때 6월 6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안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1945년 8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알고 계세요? 이날 세계 2차 대전에 참가했던 일본은 영락군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반도 역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한국 사람들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8월 15일 강복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 중 독립군 대인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한반도에 독립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광은 빛이라는 의미이고 복은 돌아오다 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즉, 빛이 돌아온 날이라는 의미인 거죠. 오랫동안 기복권을 반달당하고 강제노동과 강제징영에 시달렸던 한국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빛이 돌아온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곳인데요. 특히 이날이 되면 엄마, 아빠와 함께 독립기념관을 찾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1945년 8월 15일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날이 되면 3.1절이나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특히 이날 강복절에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여기저기에서도 태극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날 파리 에펫탑 앞에 가면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든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유럽에 여행하는 한국 배낭 여행객들이 가능하면 8월 15일에는 파리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사항이 좋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 오히려 한국에서는 광복절에 평소보다 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와 같이 힘든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처럼 힘든 경제위기도 다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내자는 뜻으로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 당시 일제 한반도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계 지도다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강복절과 같이 온 국민이 모두 함께 기뻐하는 기념일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날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였던 한국에서는 얼마나 추수를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추수가 끝난 뒤 조상님들께 감사하다는 제사를 지내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음력 8월 15일 추석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추수가 끝난 뒤 조상님들에게 감사 제사를 지내고 추수한 음식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추석이 다가올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벌초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산이 많은 한국에서는 주로 전망이 좋은 산에 조상님들의 무덤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산에 있는 조상님들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 근처에 나 있는 풀들을 잘라서 무덤을 보기 좋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벌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성료를 드리고 벌초를 한 다음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에는 그의 추수한 횃곡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은 쌀로 만든 떡 안에 콩이나 깨를 넣은 다음 소세 쪄서 만든 음식입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초록색,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로 된 송편을 만듭니다. 추석 날 시골에 가면 마을 한가운데에서 강강수월례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강수월례는 여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강강수월례를 하기 전 한복을 입은 여러 여성들이 서로 손을 잡아 동글게 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강강수월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면서 한 방향으로 춤을 춥니다. 이 놀이가 바로 강강수월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석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요. 바로 한가위입니다. 한은 크다는 의미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추석이 있는 음력 8월 15일은 8월의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추석이 다가올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시장입니다. 추석이 오기 전 시장에 가면 전국 각지에서 온 신선한 과일들과 곡식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찾아서 추석날 만들 음식 재료를 삽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 있나요? 코리안클래스원어원닷컴 코멘트 낱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한글을 배울 때 많이 어려우셨나요? 코리안클래스원어원닷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다른 문자에 비해서 한글이 매우 쉬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레슨에서는 이 한글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인 10월 9일 한글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날은 1926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한글날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글날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글은 1446년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당이 만들어서 배포한 글자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이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글을 쓸 때에는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야 하는 일반 백성은 글을 배우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글자를 쓰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1446년 한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문자수가 적은데도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한글의 모양 역시 실제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이나 혀의 모양을 바탕으로 만든 문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면 글자의 모양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누구나 쉽게 외우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기기 위해서 한글날에는 전국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한글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옷을 보여주는 패션쇼가 열리기도 하고 한글을 이용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또 이날이 되면 여러 포털 사이트들도 평소에 영어로 적힌 로고를 한글로 바꿔서 게재하기도 하는데요. 한글날이 되면 검색 사이트 구글도 한글로 된 로고를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지정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서 매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926년 처음 한글날이 시작되었을 때 한글날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갸날입니다. 한글을 배울 때에는 가, 갸, 거, 겨, 고, 교, 그, 기와 같이 기억으로 시작된 발음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가갸날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문자를 사용하나요? 그 문자를 기념하는 날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12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많은 나라에서는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산타크로스를 부를 때 보통 다른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산타크로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내 곳곳에서 구색운 냄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기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힘들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색운 냄비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색운 냄비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초부터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가면 빨간색 구색운 냄비에 천원이나 만원짜리 지폐를 넣으면서 기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매년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캐롤송을 발표하는데요. 자신의 유행어를 이용해서 가사를 만들고 유명한 캐롤송의 멜로디를 이용해서 발표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한국에 있다면 이런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쉽게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에는 교회를 찾는 한국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 이후에는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시내 중심가나 쇼핑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천사명의 천사 산타처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도 따뜻한 음식을 전달하면서 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상관없이 다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은 성스럽다는 의미의 한자어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타는 태어나다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이 태어난 날이라는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산타크로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바로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크로스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더 친근한 느낌이죠? 요즘에는 종종 산타 할머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같이 종교와 관련된 기념일이 있나요? koreanclasswanaon.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 설날 말고 또 하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바로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 즉 1월을 의미하고요. 대보름은 커다란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즉 1월의 정월 대보름은 커다란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는 뜻이죠. 이번 레슨에서는 이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한국과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보름과 같이 달이 큰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정월 대보름날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있어 평소보다 밤하늘이 더 밝은데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밝은 달빛 아래서 여러가지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달맞이입니다. 마지는 마지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달맞이를 하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달빛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밖에 모두 모입니다. 그 달빛으로 앞으로의 일련 농사를 미리 점을 쳤다고 하네요. 달빛이 붉으면 그 해에는 흉년이 오고 달빛이 희면 그 해에 장마가 있을 증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농사가 어떻게 될지 점을 친 다음에는 집을 놀이를 합니다. 집을 놀이는 말 그대로 불을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요. 집을 놀이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만한 깡통에 집을 넣고 그 안에 불을 붙인 다음 깡통을 빙빙 돌립니다. 이렇게 깡통을 돌린 다음에 잡초가 있는 논이나 밭에 이 깡통을 던지는 놀이가 바로 쥐불놀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들이 불에 타서 거름이 되면서 그 거름으로 봄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정월 대보름에는 그날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국밥인데요. 정월 대보름날에는 쌀, 콩, 팥, 보리, 수수, 조 이렇게 다섯 가지 재료 즉 오국을 넣어서 만든 밥을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평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만 밥을 먹지만 정월 대보름날에는 조금씩 나눠서 아홉 번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때는 혼자서 먹기보다는 세 가구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오국밥을 나눠서 먹어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시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어떻게 지내는지요. 도시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소원을 적은 종이를 새끼줄에 묶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 행사를 연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옛날부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달의 크기를 곡식의 크기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달의 모습이 마치 점점 자라는 곡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달이 큰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달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양력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어린이날이었죠? 그럼 음력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한국에서는 이날 단호라는 명절을 보냅니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좋고 그만큼 좋은 기운이 많은 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번 레슨에서는 1년 중 가장 좋은 날이라고 불리는 음력 5월 5일 단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중 가장 기운이 좋다는 단호날 중에서도 그 기운이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고 알고 있으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단호날에는 특별히 수리치떡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수리치는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나물인데요. 수리치떡은 이 나물을 넣어 만든 떡입니다. 이 떡을 만들 때에는 그 위에 수레바퀴 모양의 나무조각을 위에 찍어서 특별한 무늬를 새기는데요. 그래서 송편이나 다른 떡에 비해서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문양 덕분에 지금도 전통 한국 찻집에 가면 차와 함께 다가쌍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단호날인 음력 5월 5일은 양력으로 6월이나 7월입니다. 여름철이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시원한 음식을 먹는데요. 앵두화채가 그 중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은 다음 설탕과 꿀에 재어두면 앵두가 더 달게 변하겠죠? 이 앵두를 오미자로 만든 국물에 넣어 마시는 음식이 앵두화채입니다. 요즘에는 얼음과 함께 넣어서 더욱 시원하게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단호나라면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강릉단호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묘형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이 단호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대규모로 오랜 기간 동안 열리는데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이 강릉단호제를 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호날이 되면 강원도 강릉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단호날에 특별히 창포라는 식물을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를 사용한 것보다 머릿결이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단호날 가장 기운이 좋은 시간대는 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라고 합니다. 즉, 1년 중에 가장 기운이 좋을 때는 단호날인 음력 5월 5일, 정호였던 거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과 달리 단호날에는 대부분 낮에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강릉단호제처럼 유네스코 무용문해제로 지정된 행사가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판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국 전래동화 중에는 서로 사랑하지만 1년에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연인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견우 직녀 이야기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이 전래동화의 얽힌 날인 음력 7월 7일, 7월 7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7월 7석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들인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7월 7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날에 대해 전래동화인 견우 직녀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하늘의 왕인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직녀가 인간 세상에서 소를 돌보는 청년 견우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 견우와 직녀를 보고 옥황상제는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를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서 서로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단 7월 7일, 단 하루만큼은 이 둘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엔 이야기인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들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직녀성의 소원을 비는 행사입니다. 은하수 옆에 놓인 별 하나를 한국 사람은 직녀성, 즉 직녀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7월 7석 날이 되면 이 직녀성이 잘 보이는 곳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참에 오이를 놓고 소원을 빌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7월 7석에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발렌타인데이에 연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것처럼 7월 7석에도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서울 남산에 위치한 한옥마을에서는 견우, 직녀, 손거울 만들기라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왜 7월 7석 날 연인들끼리 손거울을 만들까요? 옛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손거울을 반으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7월 7석에 내리는 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요. 7월 7석 날 비가 내리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견우와 직녀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기 전 직녀와 견우가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7월 7석이 되면 일본에서는 나뭇가지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걸고 소원을 비는 것처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연인들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날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데요. 특히 이 중 밤이 가장 긴 때를 동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양력 12월 22일이나 12월 23일이 동지로 불립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이 동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은 바로 동지입니다. 그렇다면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동지는 다른 말로 동짓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짓날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팥죽입니다. 팥죽은 팥을 끓여서 죽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찹쌀로 만든 떡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 만든 음식입니다. 팥죽은 쉽게 상하는 음식이 아닌 데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음식을 보관하기 쉬웠는데요. 그래서 동짓날 만든 팥죽을 집 여기저기에 보관한 다음 오랜 기간 동안 먹었다고 하네요. 옛날 사람들은 팥의 붉은 기운이 나쁜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오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집안의 여기저기에 팥죽을 보관하거나 집안의 가운데에 있는 마당에 팥죽을 뿌려서 좋은 기운만 새해에 이어지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한국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팥죽과 팥밥, 팥떡과 같이 팥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데요. 옛날과 마찬가지로 붉은색의 팥이 나쁜 귀신을 모두 내몰고 좋은 기운만 남기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동짓날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새로운 해에 쓸 여러 가지 물건을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사에 쓸 집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면서 곰 맞이하게 될 새해를 함께 준비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날이라면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보통 양력 6월 21일쯤인데요. 이때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하지가 되면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팥과 같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음식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독재 정치도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재 정치에 저항한 민주운동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1960년대 당시 부패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시민혁명을 기념하는 4.19 혁명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19 혁명일은 양력 4월 19일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날짜에 적힌 숫자 그대로 이름을 만든 기념일이 몇 개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날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독재 정권 아래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1960년 3월에 있었던 재선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선거 개표를 조작하였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전부터 독재 전체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계기로 여기저기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초 부정선거 사실이 알려진 뒤 가장 먼저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경찰과 폭력배를 시켜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대처에 화가 난 시민들은 결국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가며 시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위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오던 학생들이 폭력배에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결국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 라는 구호를 외치며 더욱 큰 시위를 열게 됩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음에도 시민들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 이후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정치를 내보낸 4.19 혁명은 한국 현대 역사의 첫 민주주의 혁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4월 19일이 되면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4.19 국립묘지를 찾는다는 사실을요. 이 국립묘지 안에는 4.19 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4.19 혁명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은 이 기념탑을 찾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다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4.19 혁명 기념일처럼 기념일 날짜 그대로 이름을 붙인 날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을 부르는 6.25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5월 18일을 부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르기 위한 날이 있나요? koreanclass11.com 코멘트 날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한국의 휴일은 5.18 민주화 기념일입니다.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던 군사독재정치 시절 여러가지 탄압에 시달리던 한국 국민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 5월 18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에서는 매년 국제적인 인권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행사 이름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4.19 혁명이 있고 난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지만 그 후에도 한국은 오랫동안 독재정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선거로 당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들은 바로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정치 지도자를 투옥하는 등 여러 정치적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극도로 달했고 결국 전국 여기저기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저한운공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군사 쿠데타가 있은 지 5개월 뒤였던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위 도중 전남대학교 학생과 개연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이어 많은 시민이 강제로 연행되고 군사 독재 세력은 탱크를 앞세운 대구모 진학군을 시내로 보냈는데요. 수많은 시민이 진학 과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에서 일어난 무력 진압으로 16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3천 명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민주화운동은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 이후 있었던 여러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군사정권에 대항해 싸웠던 광주시민을 기리기 위해서 5월 18일이 되면 사람들은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묘지를 방문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광주에서는 5월이 되면 아시아 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 학자와 실무진들이 모여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논의하는 행사로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과 포럼이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독재정치에 저항한 운동들이 있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간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날짜를 따서 6.25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매년 6월 25일이 되면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6월 25일 6.2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정협정 이후 한반도 가운데에는 커다란 철조망이 놓이게 됩니다. 바로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국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전쟁이 이렇게 길게 될지 모르고 가족 중 일부만 피난을 간 경우가 많았는데요. 갑자기 한반도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되면서 그 가족들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휴전 후 가족이 살아있지만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을 한국에서는 이상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전쟁에서는 한국군인뿐 아니라 수많은 유행군도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이 다가오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그 중 하나가 미국 워싱턴시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 보온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참가했던 참전용사와 미국의 상하원 의원 그리고 주민 한국대사가 모여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겨본다고 하네요. 6.25 날에는 많은 사람이 용산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관을 찾습니다.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에 여러가지 자료를 보관해 놓은 곳인데요. 이날 아침에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6.25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 기념식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군용사뿐 아니라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유행군 참전용사들도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장에는 한국의 태극기뿐만 아니라 유행기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비록 지금도 휴전 중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여러가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같이 여러 교류 행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휴전선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38선입니다. 휴전선은 한반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북이 38선을 중심으로 그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휴전선을 또 다른 이름으로 38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전쟁에 대한 기념일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안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5월 1일, 메이데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서는 이날을 노동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날. 한국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노동절이 되면 많은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엽니다. 이날이 되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대신 회사의 연수원이나 회사 근처 운동장에 가는 직장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체육대회날이 되면 축구 경기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동료끼리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직원들과 직원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애사심을 키운다고 하네요. 노동절이 되면 또 여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기념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날이 다가오면 회사 인트라넷에서는 어떤 선물을 받을지 선택해달라는 이메일이 사원들에게 발송됩니다. 보통 우산세트나 전자제품같이 평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선택한 물건을 회사에서 노동절의 선물로 전해줍니다. 노동절 날에는 휴무를 하는 회사도 많은데요. 이럴 땐 사람들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노동절에는 평소 매일 야근하느라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근교로 드라이브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노동절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절이 되면 확실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들도 도시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노동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절을 어떻게 보내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나요? 평소에는 좀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평소에 부모님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는 부모님이라는 의미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가르칩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어버이날 하면 한국에서는 카네이션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색종이로 빨간 카네이션을 만드는데요. 아이들은 어버이날이 되기 전 직접 만든 카네이션 모형을 감사 편지와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고 감사 편지를 전달해 드린다고 하네요.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평소 부모님께서 갖고 싶었던 선물이나 상품권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을 위한 특별한 노래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초청해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여는데요. 이때에는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모님께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어버이날 노래 가사 중에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늘만큼 넓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어린이날이었죠? 5월 초에는 이렇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모여 있어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어버이날은 미국의 어머니 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전통이 한국에 와서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감사하는 날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튼 안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힘들 때 마음에 와닿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주던 선생님이 한두 분 정도는 있으실 텐데요. 이번 레슨에서는 이런 고마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단어 중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스승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평소처럼 등교를 합니다. 하지만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스승의 날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고 교탁 위에 케이크를 놓고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곤 합니다. 또 다함께 커다란 종이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적은 뒤 이 논링 페이퍼를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스승의 날이 되면 일일 교사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시간씩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하는 행사인데요. 직접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의 고충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부모님 중 한 분이 학교로 찾아와서 스승의 날 선생님 대신 교사가 되어보는 일일 부모 교사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졸업을 한 뒤에도 보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 되면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 찾아가 학창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교무실에 가면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한학년이 3월에 시작해서 다음에 2월에 끝나는데요.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학년이 끝나는 2월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군사부일체의 군은 임금, 사는 선생님, 부는 부모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같이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스승의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만 18세는 성년이 되어 한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나이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성년의 날, 축하 파티를 열고 성년이 된 사람들을 축하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이 되면 만 18세가 된 사람들을 축하하는 여러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이 성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년이 된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성년의 날,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장미와 향수입니다. 성년이 되는 만 18세는 보통 한국 나이로 20세입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년이 된 사람에게는 성년의 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장미꽃 20송이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성년의 날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장미꽃을 한가득 든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은 향수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대학에 와서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향수는 어른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향수는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성인이 된 사람에게 향수를 선물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옛날에도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로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여자들에게는 빈혈을 꽂아주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는 성년의 날 축하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요. 성년의 날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성년이 된 사람들이 성년의 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키스라고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20송이와 함께 이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은 성년의 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성년의 날 어떤 선물을 주고받나요? koreanclasswarnwarn.com 코멘트 날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법을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 바로 법이죠. 한국에서는 1948년 첫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7일을 재현절로 정하였는데요. 이번 레슨에서는 재현절이 열리는 특별한 행사와 재현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모두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사당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데요. 재현절 아침이 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현절 경축식이 열립니다. 재현절 경축식에는 국민대표로 선발된 사람들도 함께 참가합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국민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처럼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인터넷으로 국민대표를 참가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현절 경축식에 열리는 국회의사당에서는 재현절이 되면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학생 토론회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신상정보 공개나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과 같은 법 제정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고 하네요. 재현절이 되면 초중등학교에서도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립니다. 그 중 하나가 어린이 모의자치 법정인데요. 실제 법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보면서 법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하네요. 특히 이날은 학교폭력 문제와 같이 어린이들과 직접 관련된 법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재현절은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인데도 일반 기업이나 학교, 관공소는 재현절에 평소처럼 문을 연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상원이나 하원 구분이 없으며 5년에 한 번씩 선거로 선출됩니다.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법과 관련된 국경일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남성은 누구나 군대에 가서 2년간 궁 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지금도 약 65만 명 정도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데요. 이번 레슨에서는 한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을 위한 날인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는 서울에서 시가행진이 열립니다. 이 시가행진 행사에서는 군인들의 사열과 전투 시범 등 군인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행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 장갑차와 미사일 같이 여러 군사 장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보통 강남 테헤란노와 잠실 종합경제장에서 열리는데요. 그래서 국군의 날이 되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강남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에는 하늘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하늘에서는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미국 공군의 축하 비행 행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날 서울 하늘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군인뿐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미국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초청된 궁합대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국군의 날에는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군인인 가족들이나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형역 장론들을 위한 놀이동산 할인 혜택이 가장 큰 인기인데요. 이날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면 본인을 포함해서 4명까지 평소의 40% 정도 가격으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제대를 한 뒤에도 8년 정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중간에도 1년에 3일 정도는 실제 군부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한국군은 계속 남쪽으로 밀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쪽으로 다시 올라가던 한국군이 한반도 가운데를 지나는 산발선을 통과하는 날이 바로 1950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국군 장명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 있나요? koreanclasswarn1.com 코멘트 내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렛을 선물합니다. 또 평소 좋아하던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초콜렛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이번 레슨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외에도 한국에는 4월 14일 블랙데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블랙데이가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발렌타인데이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이날 고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대신 찾아가서 초콜렛을 전달하며 사랑을 대신 고백해준다고 하네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또 사랑 메시지를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주는 행사도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서울 한봉판에 있는 커다란 정황판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랑 고백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랑 고백 메시지를 띄어주는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네요. 발렌타인데이의 공연장과 같은 곳에서는 연인들에게 초콜렛을 나눠주고 공연 중간에 키스 타임을 마련해줍니다. 키스 타임은 공연 중간에 갑자기 불을 꺼서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연인들에게는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하는 것보다 이런 키스 타임이 더 인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렛 대신 떡으로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남들과 다른 발렌타인데이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4월 14일을 블랙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발렌타인데이를 보낸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어떻게 보내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난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경진입니다. 여러분은 빼빼로라는 과자 알고 계세요? 기다란 막대기 모양 과자에 초콜렛을 덮어 만든 건데요. 꼭 알파벳 I나 숫자 1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빼빼로를 닮은 숫자 1이 가득한 11월 11일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빼빼로를 주고받습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죠? 그럼 3이 두 번 들어가 있는 3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은 이 비디오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빼빼로데이 날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과자 빼빼로겠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빼빼로를 주고받습니다. 또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은 과자이기 때문에 회사 동료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빼빼로데이 날 퇴근하는 직장인들 가방 안을 보면 빼빼로 상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빼빼로데이에는 과자뿐 아니라 빼빼로에 관련된 여러가지 물건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빼빼로 모양의 쿠션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종이로 된 빼빼로 상자를 붙여서 하트 모양으로 만든 다음 연인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초콜릿으로 된 빼빼로 말고도 딸기맛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등 다양한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빼빼로데이는 사실 빼빼로를 만드는 과자 회사의 마케팅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빼빼로데이를 남들과 다르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1월 11일에 빼빼로 과자 대신 길쭉한 모양의 가래떡을 주고받는데요. 하얀색의 평범한 가래떡뿐만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가래떡을 선물하거나 가래떡으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 중, 고등학생들은 빼빼로데이가 되면 빼빼로처럼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서로 이 과자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숫자 3이 2개 들어있는 3월 3일은 바로 삼겹살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평소보다 사람들이 삼겹살집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이번 레슨 어떠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처럼 숫자 모양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나요? koreanclassoneone.com 코멘트 안에 남겨주세요. 마지막 레슨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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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